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은 일찍 산으로 왔습니다. 일찍 산으로 왔구요. 오늘은 비가 안 내려서 일찍 산으로 왔구요. 이곳에 참쌀이버섯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참쌀이버섯을 한번 보러 왔구요. 참쌀이버섯이 이곳에 올라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예상은 올라왔을 거에요. 참쌀이버섯이고 먹버섯이고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참쌀이버섯을 좀 보고 내려갈려고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가서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영상에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참쌀이버섯이 보이는데 이곳에도 이렇게 건져 있었다는게 보이네요. 그쵸? 자라질 못했어요. 자라질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낙엽 속에서 있었던 거에요. 이거 보세요. 이제 다 썩었구요. 자라질 못했네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참쌀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바로 밑등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건 진작에 올라왔다가 못 크고 건져해서 못 크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채취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은 어리구요. 지금 먹버섯이 자라긴 하는데 어려요. 지금 이렇게 어린 먹버섯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많이 어려요. 그쵸? 많이 어려고 이거는 아마 다음주 정도에 채취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먹버섯들은 이렇게 줄을 잃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먹버섯은 이렇게 줄을 잃어서 자라고요. 예쁘죠? 지금 먹버섯의 향이 상당히 많이 흥기고 있어요. 참 먹버섯 맛있어요. 맛있는 버섯이고 줄을 잃어서 지금 일어나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벌써 녹아버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구요. 이리 보시면 뽕나무 버섯 부치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모든 죽어있는 나무에서 이를 구루트기에서요.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요. 또 아니면 나무에서 자라나는게 뽕나무 버섯 부치의 특성이 특성이죠. 아 얘같은 경우는 식용할 수 있습니다. 식용할 수 있구요. 식용할 수 있으면서 아 뭐라 그럴까 건조시켜서 이걸 요리해 먹어도요. 상당히 맛있어요. 맛있는 그러한 버섯입니다. 큰 갓 버섯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구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같아서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반지 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뱀의 비늘과 같은 이런 모양이 있어야 돼서 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식용버섯이면서 제일 맛있는 건 고추 잡채 할 때 있죠. 고추 잡채 처럼 그렇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식감이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참 오늘 잡사리버섯이 필요한데 잡사리버섯이 다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이거 참사리버섯이 지금 큰 것들이 이렇게 났네요. 이 줄로 해가지고 아주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굉장히 좋은 상태리 참사리버섯입니다. 여기도 보이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참사리버섯이 어떻게 달랑 하나가 났을까요? 이것도 난지가 꽤 됐네요. 그쵸? 난지가 꽤 됐고 여기도 지금 하나 봤는데 이것도 진작에 올라갔고요. 옆에는 이렇게 썩어가네요. 근데 잘라버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것도 노루궁뎅이버섯 보세요. 주먹만 하네요. 주먹만한 게 이렇게 하나가 딱 자라고 있습니다. 한창 클 노루궁뎅이버섯입니다. 무당버섯 가운데 하나죠. 푸른, 주름, 무당버섯이라고 합니다. 푸른, 주름, 무당버섯이라고 하고요. 이런 데 좀 흔하게 나는 버섯이죠. 낙엽이 쌓이고 이런 곳에선 흔하게 나는 그런 버섯입니다. 무당버섯의 한 종류죠. 부당버섯가들은 그렇게 유액들이 많이 떨어져요. 아주 괜찮은 더덕이 있습니다. 더덕이 괜찮아요. 여기 보면 네드쪽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는 채취하면 절대로 안돼요. 지금 이렇게 꽃을 키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꽃을 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는 번식을 위해서 절대로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참자리버섯을 또 봤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참자리버섯이 상태가 좋고 지금 저기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상태 좋습니다. 여긴 지금 먼저 나왔고 근데 세개는 괜찮아요. 여기 천사리버섯도 다 녹아가네요. 여기서 녹아가고요. 거의 보이는 천사리들이 이런것도 많네요. 녹아버리는게 이거 보세요. 큰 삽갓버섯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자라면 지금 버섯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얘는 좀 자란지 좀 됐고 큰갓버섯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버섯들이 자라기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죠. 습도고 계절적으로 온도고 아주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삽주인데요. 삽주꽃이 참 이뻐요. 자세히 보면 이뻐요. 제가 항상 그러죠.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보면 삽주도 이뻐요. 그치요? 큰 으아리에 씨앗이 이렇게 잘 연굴고 있습니다. 꽃은 다 지고 이렇게 씨앗이 있습니다. 가시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펴지는 겁니다. 이게 반지고리가 형성되면서요. 가시 이제 펴지는 거죠. 속은 비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속은 비었고요. 산행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산행을 하면서도 보니까 버섯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버섯 조금 더 참사리 버섯은 좀 보고요. 참사리 버섯 좀 보고 이제 자라는 먹버섯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먹버섯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참사리 버섯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나오는 어린 것도 있지만은 벌써 물러서 죽어버린 애들도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